인천항만공사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인천항의 세계 컨테이너 항만 순위를 2025년까지 30위권 내로 진입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인천신항 조기완전개장과 운영활성화 지원, 항만배우단지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목표 달성에 전력 투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창근 사장은 지난 9일 열린 기념식에서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과 여객이 모두 200만 TU와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항만 운영면에서 큰 성장을 이뤘다며 인천항만공사가 생겨나 인천항의 어떤 점들이 더 좋아지고 개선됐는지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새로운 10년을 마주하고 100년의 항해를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사는 따로 떨어져 운영되던 두 개의 국제여객부두를 하나로 묶는 새 국제여객부두 건설 사업을 통해 크루즈 산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KSC뉴스 김단아입니다. KSC뉴스 김단아